청담동 강남 일대 초와 스파 및 전국 7,800여 개에서 판매되고 있는 럭셔리 에스테틱 전문 브랜드 AHC, BVIP 및 탑 여배우들이 사랑하는 브랜드, 매년 뷰티 트렌드를 리드해온 절대강자, 각종 방송, 잡지, 신문 매체에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슈퍼럭셔리 에스테틱 브랜드, 독자적 개발에 성공한 특허 성분만 무려 14가지, 13년 역사의 정통 BB크림, 100만 개 판매, 신화의 주인공,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폴 등 총 11개국 소출, 일본, 동경 유명 에스테틱 입장, 홍콩 유명 드럭스토어, 컬러 믹스 판매 1위 등급, 세계 여성들이 감동한 브랜드, 13년간 공개되지 않았던 그들만의 럭셔리 브랜딩 대법이 드디어 세상에 공개된다. 30여가지 오일 응집체가 만들어낸 기적같은 크림, AHC 미라클 멀티크림